allez! 사관이야! bery니깐 미치겠는 거야! 그래서 좀 쳐다들어가고 쳐다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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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는데 이거? 오늘 이쪽 바다에 막 지나가면 올해 입불이 엄청 많아 바다야 아니면 바다야 마이테도 이렇게 오십시오 어 저거 봐 바다 보면은 돌이 쪼개진 것처럼 생겼어 원래 이게 돌인가 뭔가 막 개념인가 하거든? 어 하나 잡고 나서부터 엄청 많으니까 이걸 잡으러 딱 들어갔는데 옆에 또 있는 거야 딱 또 잡았지 숨이 가뻑어 하나씩 해야 되는데 형 이거 봐 이만큼 스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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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뜨거 같아 뜨거 많이 담았네 응 그렇게 하고 아니 옛날에 대왕구더라고 이것도 퍼시 끓으면 못 먹었거든 맞아 고무 씹는, 고무 씹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먹을만 하네 너도 은근히 일 끝까지 한다 너도 은근히 일 끝까지 한 번 시작하면 응? 응 근데 한 번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로 와라 그냥 남자면은 그냥 대충 하는데 여자니까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 다른 데는 산으로 올라가는 게 재미있는 게 좋고 정글 정글 최초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1인용 정글 하우스 족장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이 공간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 차단된 송일점 은정이의 방입니다 슈트 맞아? 네? 슈트 맞아? 네 슈트 슈트 찍지 마! 슈트 입고 찍어! 우리 은정이 지켜줘야 돼 오우 카메라 지교해 이따라 와 입어 쓰게 해 괜찮아 슈트 아 힘들어 근데 물속으로 이 끝부분에 들어가는 게 잘 안돼요 네 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닭살인가요? 아니요 많이 만들어야 돼서 지금 너무 배고파는데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약간 국수 같다 먹고 싶다 이제 먹고 싶다 와아